보통 명절이라면 굉장히 비슷한 점이 오히려 더 많은데요. 한국은 조금 더 특별한 점이 있다면 저희는 세뱃돈을 주고받는 그런 풍습이 있어요. 저희는 받을 때죠? 아직 받을 때죠? 세배하고 세뱃돈을 받는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. 한 가지 더 한국의 대명절 설날에 재미있는 풍습이 있는데요. 바로 저희는 떡국을 먹습니다. 떡국 안에서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뭐냐면요. 떡국 한 그릇을 먹으면 나이를 한 살을 더 먹는다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요. 두 그릇 먹고 세 그릇 먹고 하면 두 살 먹고 세 살 더 먹는다고 어른들이 늘 놀리시고 그런 재미있는 풍습이 있습니다. 저희는 먹지 않습니다.